안녕하십니까 스타알베스의 이재몬공업 박사입니다. 지금 미니폴로 중허베시를 딥머 패치를 해가지고 제가 조명콘솔로 불을 켰습니다. 지금 불이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.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. 전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무빙라이트는 제가 아직 킬 줄 몰라가지고 내일 저희 이준수 주임이 와서 불을 다 켤 거고요. 제가 지금 현재는 이 상태만 해서 딥머 패치해가지고 딥머 패치해가지고 불만 이렇게 다 켰습니다. 불만 다 켠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고요. 이렇게 불을 수색감리기의 중회배실인데 아마 조명 좀 세팅도 내일 좀 저희 김창훈 차장과 이준수 주임이 와서 내 교육 및 조명 셋업들을 할 생각입니다. 지금 현재 조명콘솔로 찍은 걸 할 거예요. 무빙라이트는 내일 이준수 주임이 와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. 저는 현재 조명콘솔로 작동이 잘 되는가만 현재 테스트를 해가지고 전부 지금 조명콘솔로 미니폴로 조명콘솔로 켠 거를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